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이유는 귀신의 시였기 때문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A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A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고 B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B와 그의 여자친구인 씨가 귀신에게 시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가 들은 바에 따르면 가끔 정신이 산만할 때면 갑자기 귓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정작 무슨 소리인지 귀를 기울이면 전혀 들리지 않는데 다른 일에 신경을 쏟고 있노라면 갑자기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TV나 다른 소음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지요 게다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뭐라고 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기에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가 우연히 사람 말소리 마냥 들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가끔 놀라거나 기분이 나쁜 정도라면 익숙해지거나 참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껏 잠들려고 하는 순간에도 몇 번이고 귓가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 신경 쇄하게 걸릴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결국 비는 나날이 초초해져갔고 이게 만약 비 혼자에게만 일어난 것이었다면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여기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시간이 흐르며 여자친구인 씨에게도 울마갔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령 장소를 찾아갔다던가 멋대로 어디 붙은 부적을 찢었다던가 하는 액을 탈 만한 일은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산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후 그런 현상이 시작됐기에 혹여나 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B는 A와 함께 그 드라이브 코스를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법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 만에 하나 A에게 불씨가 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겹쳐서 산자락에 있는 신사에서 불제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신사의 신주에게 사정을 전했지만 딱히 그 동네에도 그런 환청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대답이었고 뭔가 붙어 있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문전 박대하지도 않았기에 불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주조차도 사람에게 붙은 악령 때문에 불제를 지내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위안을 얻어서인지는 몰라도 불제를 지낸 후부터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일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C에게도 불제를 받게 하려고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을 전화해도 C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문자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지요 결국 막막해진 마음에 C의 집에 전화했더니 C가 입원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정은 이랬지요 C는 계속 들려오는 소리에 지쳐 악귀를 쫓겠다는 생각에 귀 속에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짓은 귀에 자극을 줬고 웨이와 중의에 심한 염증이 일어났습니다 귀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C는 이 고통마저 악령의 소행이라며 날 띄었다고 했고 결국 가족의 손에 이끌려 이비인 후과에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악령의 소리를 쫓기 위해 귀에 소금을 채웠다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 정신가로 이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C의 가족에게 불죄를 받아 악령을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해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비와 C 사이에 연락조차 못하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와 C는 어느 날부터 귓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무슨 말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만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현상은 두 사람을 점점 지쳐가게 했어요 특히 비는 점점 초췌해져갔고 신경 쇄하게 걸려갔죠 결국 두 사람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자락에 있는 신사에 가서 불죄를 받기로 했습니다 불죄를 받은 후 놀랍게도 그 소리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C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C는 귀에 소금을 넣어 악령을 쫓으려 했지만 이로 인해 심한 염증이 생겼고 정신과로 이송되었습니다 C의 가족은 B와의 연락을 끊어버렸고 C는 병원에서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B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A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끔찍한 사건들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귀신에 씌웠다는 그 이야기는 저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귀신의 소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그 끔찍한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의 남자를 탐내던 여자의 최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학창 시절부터 주변에서 미움을 사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다른 친구의 애인을 뺏는 걸 즐겼고 나와는 집이 가까워 그냥저냥 알고 지내는 정도였지만 주변에선 다들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종종 원망받을 짓은 그만두라고 주의를 주곤 했지만 그래서 멈출 거였으면 아예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리고 어른이 된 그녀는 역시나 불륜을 저지릅니다 두 명의 아이까지 있는 가정의 가장을 아내에게서 빼앗아 가정을 붕괴시키고 이혼까지 이르게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불륜 끝에 결혼이라 남들이 수근거렸지만 그녀는 당당히 식도 올리고 집도 삽니다 결코 축복해줄 수는 없었지만 곁에서 보기엔 나름 행복하게 지내는 듯했지요 그런데 결혼생활이 시작되고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었습니다 남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고가 터져 그만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고 거기에 그 직후 남자의 전처가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고 말았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침에 조깅을 하던 주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동네에 소문이 가득 퍼지게 되었고 온갖 악담과 조롱을 참을 수 없어 이사를 준비하던 무렵입니다 남자네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연이어 도산해버린 협력업체 사장이 남자의 전처와 똑같이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그 후 지방에 살던 남자의 부모님마저 살인사건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도살인으로 꽤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얼마 뒤 남자마저 귀가 도중 실종되어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물장사까지 해가며 혼자 아이를 기르던 그녀였지만 몇 년 전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게 발견되었죠 게다가 그녀마저도 부모를 빼앗긴 전처의 아들이 복수심에 지른 불의 집도 타버리고 하반신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끔씩 이건 아이가 아니라 짐덩이야 내다 버리고 싶다 라던가 돈을 빌려달라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언젠가 그녀 자신마저 살해당하고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고 납니다 지난번에 동창회에 나갔을 때 동창생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인과응보라며 그녀를 비웃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들이 나를 끌고 갔다 당시에는 그저 무섭기만 했던 체험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언가 묘하다 싶은 일입니다 미용사가 된 지 4년째 되던 해였고 신입의 기술 지도를 위해 출근한 날입니다 그날은 본래 휴일이 아니었지만 점장이 갑작스레 고향에 다녀온다기에 하루만 임시 휴업하게 된 날이었죠 그 무렵에는 미용 기술을 경쟁하는 콘테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던 터였고 내가 근무하는 가게는 신입이건 베테랑이건 모두 강제적으로 그 콘테스트에 참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가게에서 상여금이 나오기에 다들 자진해서 휴일에도 출근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초보 수준에서는 휴일에 연습한다고 해서 입상할 대회도 아니었고 대개 베테랑들이 가볍게 우승을 차지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연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남은 베테랑은 적분이었지요 선배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신입들은 먼저 돌아가면 안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휴일인데 매번 불려나오는 신입들이 불쌍했기에 나는 서둘러 후배들을 돌려보냅니다 때마침 전날 확인하는 것을 잊었던 발취서 작성도 해야 했고 신입들을 죄다 돌려보낸 후 부족한 것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음악을 틀어두던 가게는 지금은 완전히 조용했고 조명도 나 혼자 있을 뿐이니 적당한 밝기만 유지했죠 전기요금도 아까워서 에어컨도 꺼버리니 무거운 공기가 가게 안에 가득 차서 무겁게 퇴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장 가까이 닿는 대형 상품 선반을 올려다보며 가게에서 파는 샴푸나 잡지 같은 것들을 체크해 나갑니다 한동안 모자란 비품을 체크하며 메모장에 적고 있었고 그것이 끝나고 볼펜을 멈춘 순간 스윽하고 발밑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가 났는데 시선을 돌리니 흩어진 머리카락 다발을 밟고 있었습니다 누가 청소하다 깜빡했나 싶어서 다시 메모장에 시선을 돌렸지만 곧바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있은 지적어도 2, 3분은 지났을 뿐더러 그 사이 단 한 번도 발을 떼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째서 소리가 난 걸까요 초조해져서 다시 시선을 아래로 돌렸더니 처음에는 적었던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있었고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자 스윽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따라왔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 뒷걸음질 쳐도 계속 따라왔고 머리카락을 모아두는 쓰레기통에서 머리카락이 마구 넘쳐나더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들과 합류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리 없다고 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어떻게든 도망치려 등을 돌려 출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카락에 뒤덮여 바깥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새까만 출입문이었죠 원래대로라면 바깥 모습이 보여야 할 유리창도 전부 머리카락 투성이었고 이젠 끝이구나 싶은 순간 오른쪽 발목이 머리카락에 낚아채지더니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내민 양팔 덕에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건 피했지만 질질 끌려가는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팠기에 차라리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을 잃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제 죽는구나 싶던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멀리 보이는 선반에서 샴푸와 잡지가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다리는 머리카락에 잡혀서 안쪽으로 끌려가고 있었기에 그저 공황상태일 뿐입니다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지진이든 귀신이든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무언가가 굴러가는 소리가 겨우 끝날 무렵 살그머니 눈을 떴고 눈앞의 광경은 내 발목을 잡아 끌던 머리카락 이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내 주변에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출입문이나 유리창은 전부 깨져나간 채였고 화분은 죄다 쓰러져 있고 선반의 상품들은 여기저기 마구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내가 서 있던 곳에는 선반이 그대로 쓰러져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주변에만 마치 나를 피하는 것처럼 유리조각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머리카락에 잡혀있던 다리도 멀쩡합니다 나는 그 길로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죠 그게 바로 동일본대 지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주변에 참상해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머리카락은 나를 도와준 게 아닐까 싶네요 죽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머리카락 덕분에 살아남았으니까 네 번째 이야기 탱구 괴담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옛 이야기입니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무렵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였고 할머니 댁은 옛날 양잠을 하던 집이었기에 낡았지만 무척 커다란 집입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이모네 가족과 할머니만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옛날 가구나 물건이 잔뜩 있어서 나를 비롯한 손자들은 그 큰 집을 탐험하면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근처에는 마상 궁술로 유명한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로부터 탱구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고 어머니도 어릴 적에 거기서 이상한 것을 몇 번인가 봤다고 합니다 내가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딱 추석 무렵이었고 아직 늦여름이라 한창 더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느 때처럼 각 집안이 할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같은 또래인 손자들끼리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니며 탐험을 시작했지요 내가 손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이모네 사촌 여동생이 한 살 연하 그리고 그보다 어린 서너 살짜리 아이들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 같이 점심을 먹은 후 두 시간 정도 이리저리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왔고 놀다가 지쳤는지 집에 오자 어린 동생 둘은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심심해진 나는 한 살 어린 사촌 여동생과 함께 원래는 노예를 키웠던 2층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대들보를 타고 오르거나 오래된 가구 위에 올라가고 나며 놀고 있었지요 창문에서는 오후에 햇볕이 스며들어 희미하게 2층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었던 나는 가구 위에서 큰 골판지 상자 두 개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뛰어내려 보기로 합니다 상자 위에 떨어지자 어마어마한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뛰어내린 탓에 상자가 무너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였고 뭘까? 하고 안을 보니 탱구 가면과 부채 축제용 의상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사에서 축제가 열리면 삼촌이 종종 이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곤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옛 물건들이 들어있었기에 우리는 한동안 신나게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사촌 여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여기 문이 있었어? 문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할머니 댁은 몇 번이고 탐험했지만 이런 곳에 문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정말 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뛰어내린 골판지 상자가 무너지는 바람에 숨겨져 있던 문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 덩어리였던 나는 길을 막는 상자들을 치우고 그 문을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그것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면 가장 안쪽 벽에 무엇인가 붙어 있었지요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 없던 나는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고 사촌 여동생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다른 방들처럼 튼튼한 느낌이 아니라 얇은 판 같은 느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종행으로 몇 개씩 놓여진 대들보 위를 나아갔습니다 그 안은 높이도 낮아서 초등학생인 나조차 서서 걷는 게 힘들 정도로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에 창문 하나 없었지만 바깥에서 빛이 틈새로 새어 들어왔기에 안을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요 그리고 겨우 가장 안쪽까지 도착해서 나는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부적이었고 다만 어째서인지 위아래가 뒤집힌 채 붙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이상하게도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대로 찔려 꽂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딴 짓을 했는가 후회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린아이여서 별 생각이 없었을 것이었고 나는 그 나무대를 뽑고 부적을 잡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알 수 있었지만 어려운 한자로 써 있었기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대는 아무래도 화살인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쿵쿵쿵하는 뭔지 알 수 없는 큰 소리가 갑작스레 들렸고 나와 사촌동생 둘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른이 걷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누가 2층에 올라왔나 싶었지만 무언가 이상했고 그 소리는 우리가 서 있는 바닥 밑에서 나는 것입니다 아래층 방에서 뭐가 부딪히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걸음소리였습니다 천장을 거꾸로 걷는다니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은 있었죠 하지만 당장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 그 자체였고 사촌 여동생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선 도망쳐야겠다는 것만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는 떼어낸 부적과 화살을 주머니에 넣고 사촌 여동생의 손을 잡고 대들볼을 건너며 입구로 향합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그 발소리는 아무래도 바닥 밑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때 주머니에서 화살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쿵쿵쿵하고 발소리가 다가왔고 바로 우리 밑에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헉헉대는 숨소리와 손톱 같은 것으로 바닥을 세게 긁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견딜 수 없이 두려웠고 사촌 여동생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만 뜨고 온몸이 굳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바닥에 한 곳에 눈이 갑니다 바닥에 직경 3cm 정도의 작은 구멍이 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있는 놈은 거기를 통해 필사적으로 우리를 보려는 듯 했고 입구까지는 아직 10m 정도가 남았지만 이대로 제대로 도망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마루에 떨어진 화살을 주워 천천히 그 구멍으로 다가갑니다 당장이라도 심장이 파열될 것만 같았지만 조심스레 나는 그 구멍을 바라봅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고 뭐라 형언할 수도 없는 비명을 지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그 구멍에 화살을 찔러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발밑에 있던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지금이다 싶어서 사촌 여동생의 손을 잡고 입구까지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골판지 상자로 문을 가렸습니다 그 후에도 공포 때문에 나와 동생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죠 어느새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노을색이 되어 있었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저녁 먹으라는 말에 겨우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지만 이상하게도 부적은 없었지요 울고 있는 사촌 여동생을 보고 어머니는 동생을 또 울렸냐고 하셨습니다 저녁은 먹었지만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는데 아래층에서는 아무도 운치채지 못했던 걸까 사촌 여동생 내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집은 멀었기 때문에 며칠 더 묵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방은 전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고 삼촌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며 할머니를 데리고 2층 다락방으로 가서 골판지 상자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자를 치워도 문은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머리가 멍해져서 한동안 어제 있었던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마구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느끼고 포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이 근처는 옛날부터 텐구님이 사람을 데리고 사라진다는 전설이 있었단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말이지 그래서 텐구님을 달래기 위해 신사에서 축제를 하게 된 거야 너도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오면 괜찮을 거란다 그 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고 어머니는 내 말을 믿어주신 것인지 부적은 무척 감사한 물건이니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단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어릴 적에 텐구를 만났었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을 데려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시간이 흘러 사촌 여동생과는 몇 년 전 다른 친척의 결혼식에서 만났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과 마루 밑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몰래 쳐다보는 여자아이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후배는 사흥제의 막내인데 첫째 형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형이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은 친구 몇 명과 함께 근처 공터에서 야구를 하며 놀고 있었지만 공터 주변은 잔목림으로 둘러싸여 어슴푸레했습니다 야구를 하던 형이 문득 숲 쪽으로 눈을 돌리자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로 나무 뒤에서 얼굴을 반만 내밀어 이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아이였지만 계속 이쪽을 보고 있었기에 형은 혹시 같이 놀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고 숲으로 다가간 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던 여자아이에게 같이 놀자고 말을 걸었죠 그러자 여자아이는 나무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형은 여자아이가 부끄럼을 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무 뒤편을 보기 위해 몸을 내밀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상하다 싶어 근처를 둘러보자 조금 떨어진 나무 뒤편에서 아까처럼 얼굴을 반만 내민 여자아이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은 다시 말을 걸려고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여자아이는 또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여전히 나무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들 모여 나무 주변을 찾았지만 여자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편 나무 뒤에서 여자아이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시 가까이가 봐도 얼굴을 숨기고 나무 뒤를 보면 온데간데 없었죠 게다가 여자아이가 움직이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어느샌과 다른 나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고 거듭되니 형과 친구들도 슬슬 기분이 나빠졌고 누군가 한 명이 돌아가자고 말을 꺼내자 다들 집에 가려해서 여자아이는 내버려 두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가는 길 뭔가 기분 나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녀석은 뒤를 보며 저건 라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다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아이가 전봇대 뒤에 숨어서 얼굴을 반만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 다들 겁에 질렸기에 도망치자는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다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라보니 분명히 아까 전까지 뒤에 있었던 여자아이가 앞에 있는 전봇대에서 얼굴을 반만 내민 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과 친구들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형은 눈을 감은 채 전봇대 옆을 지나 전속역으로 집까지 달려간 후 벽장에 틀어박혀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내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뒤돌아봤는데 거기에도 있던 거야 전봇대 뒤에서 또 쳐다보고 있었어 그 이후 그 여자아이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육망 내가 세무서에서 일하던 무렵 있었던 일입니다 90년대 무렵 됐낸 초 후에 어느 집에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그러자 현관에서 부인이 염주를 굴리면서 악령태산이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어느 신흥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역시 직접 보니 꽤 기분 나쁩니다 세무원 치고는 드물게 성격이 급한 애인은 부인께서 기분이 영 안 좋으신가 봅니다 라며 비아냥거렸고 하지만 집주인은 그런 소리에 코웃음을 치며 우리를 한껏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오늘 오는 손님들은 재앙을 옮겨온다더군요 꿈에서 봤답니다 집은 종교에 관련된 것인지 꺼림직한 석상 같은 게 있는 걸 빼면 평범한 부잣집입니다 조사를 개시했지만 탈세의 증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집주인은 여유작작한 모습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어 화가 터집니다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A가 소리를 질렀고 아직 찾아보지 않은 곳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석상이다 라고 말하며 A가 신상에 손을 대는 순간 계속해서 악령 퇴산만을 외고 있던 부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지옥에 떨어지리라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도 갑자기 얼굴 색이 변해서 화를 내며 그만둬라 저주받을 거야 죽고 싶냐 이놈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하는 모습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객가를 올렸고 A가 석상을 뒤지자 안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됩니다 증거를 찾았다며 신을 내었고 소리를 질러대는 집주인과 부인 몰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의악하고 A가 소리를 지릅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긴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동물에 말라붙은 눈 따위가 잔뜩 들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조사원들도 다들 놀라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 부인은 눈을 한 컷 치켜뜨고는 분노에 가득 차서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A는 부들부들 손을 떨며 상자를 닫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사에게 조사에 실패했다고 연락을 하자 어마어마한 고함 소리가 되돌아옵니다 상사는 바보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거기서 딱 기다려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라고 말했고 그는 오자마자 신상으로 직행하더니 상자를 태연히 열고는 손을 집어넣어 마구 휘저었습니다 잘도 저런 곳에 손을 집어넣는다 싶어서 경악하고 있는데 상사가 시 구섰습니다 봐라 이중 바닥이야 라고 말하며 이중 바닥으로 만들어진 상자 아래쪽에는 탈세의 증거인 장부가 발견되었지요 집주인과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상사는 그 집 탈세 조사가 끝난 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건 영혼이나 저주 따위가 아니야 인간의 욕망과 악의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연기도 서슴없이 해내지 이번에 조사한 걸 봐라 신상의 증거를 숨기는 교함과 저주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공포를 이용한 교묘함을 말이야 정말 무서운 건 그 모든 걸 이용하려 드는 인간의 욕망과 악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후 1년 사이 상자를 열었던 애인은 자살했고 상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조난당한 사람들이 불곰에게 전부 죽었다 어느 여름 토카치 산맥 종주에 도전한 등산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구성원은 A부터 E까지 총 5명이었고 A가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이었지요 그들 중 앞에 4명은 산에 자주 다니던 중급자였고 인흥가 산에 다니기 시작한 초급자였습니다 동호회 활동 중 대부분은 일찍이 불곰과 산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큰 마찰 없이 지나갔었고 산에 들어온 첫날째 딱히 사고도 없고 계획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경치를 즐기며 열심입니다 이틀째 어젯밤 일기예보에서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기에 일단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예보대로 비바람이 점차 강해져 텐트 안에서 식사를 하며 트럼프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때웁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 비가 잦아들면 출발하기로 했고 이틀째도 딱히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사흘째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난 씨가 바깥 날씨를 확인하려 텐트에서 나갑니다 돌아온 씨에게 날씨가 어떤지 물었지만 조금 안개가 심하다고 이대로 기다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텐트 입구를 열고 바깥을 보니 주변은 안개가 짙어 새하였고 그래서 우선 출발을 늦추려고 했지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텐트 밖으로 나왔지만 안개가 갤 기미는 전혀 없었고 다들 어제 하루 쉰 것도 있어 가능하면 출발하고 싶어 하지만 사고가 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게 나왔죠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오늘도 여기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낮이 되자 안개가 오히려 더 짙어집니다 비는 내리지 않지만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 다니는 것은 위험하기에 텐트 밖으로 나가는 걸 금했습니다 밤에 작은 사고가 있었고 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식사를 하고 냄비를 텐트 바깥에 내버려 둡니다 밤이 되면 야행성 동물들이 돌아다니기에 음식 냄새를 풍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냄비는 금세 들여놓았지만 잠시 뒤 동물의 가벼운 발소리가 텐트 주변에서 탐색이라도 하는 것처럼 걷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여우였고 텐트에서 나와 멀리 쫓아 냅니다 방금 그 냄비 때문에 왔던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불곰이 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했고 낮에 만난 적은 몇 번 있지만 밤에는 훨씬 위험합니다 어쨌거나 셋째 날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나흘째 아침에 바깥 정황을 살폈지만 2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심했고 원래 일정은 날씨가 풀리지 않으면 계획을 중지하고 산에서 내려올 작정이었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위험했죠 따로 의논할 것도 없이 이날도 텐트에서 머물기로 했고 오후에 조금이라도 안개가 거치면 하산하려 했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질 뿐 낮이 되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하고 슬슬 얘기거리도 떨어져갑니다 날이 저물자 빨리 불을 끄고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텐트 안이 안개 때문에 축축해져 텐트 안에 강한 습기 때문에 불쾌감만 높아집니다 잠자리에 누운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지요 가장 먼저 눈치를 챈 비가 옆에서 자던 나를 깨웠고 아까 전부터 발소리가 들리는데 여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들 깨어있던 것인지 다들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입니다 무겁고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들리고 때때로 습기찬 콧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숨을 죽인 채 말없이 바깥 모습을 상상만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불고민 듯 했습니다 텐트 주변을 따라 빙글빙글 발소리가 돌았죠 한 마리뿐인 듯 했으나 심한 짐승 냄새가 코를 찔렀고 다들 텐트 가운데에 모여서 다 함께 몸을 붙였습니다 그 사이 고문 텐트에 코를 붙이고 열심히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고는 텐트 주변을 돌고 또다시 냄새를 맡고 다들 공포에 질려 숨죽여 덜덜 떨면서 서로 몸을 의지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잠시 뒤 전원이 몸을 크게 움직여야 했는데 불고민 텐트에 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텐트 천이 안으로 크게 밀려 들어오며 곰의 형태를 만들었고 어떻게든 거기 닿지 않으려 몸을 움츠립니다 곰이 마음만 먹으면 텐트 따윈 종이 조각만도 못하지요 터져나오르는 비명을 어떻게든 참으며 마구 흔들리는 텐트 안에서 견뎠습니다 곰은 5분 정도 계속 텐트에 부딪히더니 또 한동안 텐트 주변을 빙글빙글 걸었고 다시 부딪히고 또 걷고 이는 이미 울고 있었고 나도 울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까지 그것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들 잠이 들게 됩니다 닷셋째 새가 우는 소리에 눈을 떴지만 아직 안개는 개지 않았고 어슴풀해합니다 불곰의 냄새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어디선가 아니 텐트 바로 옆에서 살펴보고 있는 걸까 다들 잠자코 앉아있을 뿐이었고 몇 시간이고 침묵만 이어집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고 한동안 걸어다니더니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녁 무렵 기가 텐트 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 모습을 살펴봅니다 안개가 개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희미하게 햇볕이 들어 안개가 갤 조짐이 보였습니다 바로 산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의견과 내일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난이었고 하지만 아직 곰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데다가 지금부터 하산을 시작하면 걷는 사이 밤이 되어버립니다 쉴 수도 없는 등산로 중간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것이었고 게다가 아직 완전히 안개가 거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악천후의 밤이라는 악조건까지 겹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사고의 지름길일 뿐이었죠 회장으로서 도저히 하산을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공포에 질려 있었으니 냉정한 판단이었을지는 여하튼 그렇게 해가 졌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단순한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아까 서로의 생각이 대립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그날 밤도 곰은 텐트 주변을 빙빙 돌다가 몸을 던져 부딪혀 왔기에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엿새째 어제 오후 잠깐 안개가 갔던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안개가 짙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들 아무 말이 없었고 혹여나 냄새 때문에 곰을 자극할까 봐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침부터 주변이 무척 조용했습니다 곰의 냄새가 옅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몇 시간 뒤 시가 밖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다들 반대했지만 곰도 지금은 주변에 없는 것 같다며 바깥 상황만 살피고 올 것이라면서 끈질기게 허가를 요구합니다 금방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시가 안개 속으로 들어간 후 비는 비난했지만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곰의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우리는 텐트 문을 열려 했지만 바로 손을 멈췄습니다 짐승 냄새가 다시 심하게 났습니다 곰의 콧김이 어제부터 훨씬 격해졌고 곧바로 몸을 부딪혀 옵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서로 몸을 의지했지요 한동안 텐트 주변을 맴돌다가 불곰이 주저앉았는지 발소리는 사라졌지만 냄새는 변함없이 지독했습니다 그날 내내 불곰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움직이지 못했지요 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곰에서 습격당한 걸까 걱정됩니다 이랬제 오늘도 안개가 지냈고 배라도 채우러 간 건지 불곰의 낌새가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다들 말이 없었지만 이가 산에서 내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눈에는 핏발이 섰고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득 차 있었죠 설득을 해봤지만 듣지도 않고 이는 내려가서 구조를 요청할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짐을 가지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섯 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이젠 A와 B 그리고 D 셋 뿐이었죠 곰이 나타나지 않는 사이 냄새가 나지 않는 칼로리 메이트로 배를 채웠고 대화도 없고 시간 많이 흘러갑니다 오후가 되어 밖을 봤지만 안개는 그대로입니다 저녁 무렵 다시 불곰이 왔고 중앙에 모여 앉아 곰의 충돌을 어떻게든 견뎌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붙어있는 사이에 땀이 엄청나게 흘렀지만 다들 벌벌 떨며 그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는 산을 잘 내려갔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드레째 안개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아침이 되자 곰의 낌새가 사라졌었고 하지만 아무도 화산하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간 밀려있던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달랬고 이 일기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경 비가 미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웃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지르고는 웃으며 빈손으로 텐트를 뛰쳐나갑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를 잡지 못한 채였지만 멀리서 한동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디가 천천히 텐트 입구를 닿더니 가버렸네 라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디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나 그날 밤도 불곰이 왔고 우리는 둘이서 몸을 맞대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흐레째 오늘도 안개는 마찬가지로 짙었고 불곰은 한동안 주변에 있는 것 같았지만 낮이 되자 어딘가로 가버립니다 텐트 중앙에 붙어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저녁에 불곰의 발소리 때문에 다시 잠에서 깨어났고 불곰이 부딪힐 때마다 울고 싶지만 어떻게든 참습니다 열흘째 오늘도 안개가 짙습니다 오후에 디가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았고 곰은 밤늦게 왔지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열하루째 아니나 다를까 안개가 짙었고 불곰은 있습니다 열이 틀째 오늘도 안개가 짙었고 이들은 사전에 등산 계획을 경찰에 제출했었기에 이상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곧 알려졌지만 하지만 보기 드문 악천후 때문에 경찰의 수색도 차일피일 미뤄질 뿐이었습니다 안개가 거치고 발견된 것은 아무도 없는 텐트와 마구 흐트러진 짐 그리고 일기 맨 처음 텐트에서 나왔던 씨는 텐트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목에 치명상을 입어서 즉사한 듯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텐트를 나섰던 이는 등산로의 벼랑에서 실족해 떨어져 사체로 발견되었죠 B는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D는 등산 루트 도중에 있던 벼랑 밑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는 아직도 행방불명입니다 그 이후에